안녕하세요 럼녀에요.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많이 힘드시죠? 저도 사실 이게 중국에서 처음에 일어났을 때는 남의 일이라 생각을 했고 우리나라까지 넘어오겠어 했는데 중국의 감염자 수가 정말 많이 계속 수치가 올라가길래 좀 무서웠어요. 어떻게 그 정도로 정파력이 높나?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국내에도 이렇게 많은 그 감염자가 나타났고 이런 것들이 좀 두려움으로 느껴졌어요. 근데 그 생각이 들어요.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. 단순히 우리에게 너무 힘들게 말하려고 이 바이러스가 전파된 게 아니다. 이것은 중국을 탓하라고 또는 신천지를 탓하라고 나오는 사건이 아니라 깊게 좀 보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요. 제가 이 코로나가 유행하고 나서 밖에 외출을 최대한 삼가했고 이동 경로 자체도 최소화했어요. 근데 이게 뭘로 의미하냐면 나의 일상에 매일매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귀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. 기존에는 그냥 햇살 내가 보고 싶을 때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주말에 나들이 가고 평범하게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행복이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못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달았어요. 사실 제가 그 영상에는 거의 안 올렸지만 환경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. 요즘에는 너무 빨리 변화고 그런 빠른 변화에 맞춰서 계속 물건을 생산해내니까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것보다 만들어내는 게 더 많아요. 그래서 버려지는 것들도 많고 지금 이것도 이 바이러스가 야생동물에 의해서 나온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그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인간이 야생동물까지도 어떻게든 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다 잡아먹으려고 하고 이번에 휴머니머리라는 거기서도 나왔듯이 코끼리 뿔이나 코뿔소 뿔이 상아가 정력에 좋다 이런 이유로 얼굴까지 쳐내서 야생동물을 밀려 파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어요. 이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인가 정말 많이 느끼게 되는 장면이었는데 인간들의 욕심으로 마구마구 한 해에 죽어가는 동물들 이때까지 죽어왔던 동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.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의 동식물들이 멸종이 되었구나. 이 자연의 순리대로라면 생태계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먹이사슬이 딱 있는데 그 먹이사슬 가운데 사람이 있어서 사람이 얘도 죽이고 얘도 죽이고 얘도 죽이고 얘도 죽이고 얘도 죽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피라미드 먹이사슬 자체가 깨져버리는 거죠. 그 균형을 깨지니까 어떤 데는 많아지고 어떤 데는 또 줄어들고 그러면서 점점 멸종의 길로 가는 것 같아요. 또 인간이 이 삶의 터전을 점점 넓히면서 당연히 동물들의 서식지 자체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전보다 멸종할 수 밖에 없게 인간이 만들었어요. 이거에 대한 어떤 결과를 받아도 사실 인간은 할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바이러스라는 거는 끊임없이 변이하고 있고 또 고대 만년설을 해가지고 연구동토증에 그 땅이 지구온난화 즉 기후가 상승하면서 얼어있던 연구동토증이 녹는다고 해요. 그래서 무려 천만 년 전 동물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 몇만 년 전 바이러스가 발견되기도 했대요. 그런 것 때문에 기존이 없던 감염병이 다시 생기거나 어떠한 걸로 우리에게 또다시 위협이 될지 몰라요. 근데 이것은 인간이 초래한 거다. 인간으로서 우리가 태어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. 사실 위생상의 이유로 또는 지금 일회용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. 근데 저는 마스크를 구하는 사람들도 안타깝긴 했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좀 다가왔어요. 중국 같은 경우는 땅이 어마어마하고 그만큼 인구도 많고 거기에 따른 의료 폐기물 그리고 일회용 마스크 사용 시 다시 그것들이 쓰레기가 되고 지금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테이크아웃컵은 원래 음식점이나 카페 내에서 쓰면 안 되는데 그것도 잠시 허용한다고 그러고 일회용 장갑도 너무나 더 잘 팔리고 있고 마스크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쓰레기가 됐는데 그것들을 또 처리할 때 지금 또 우리 막 의성 쓰레기 산에서 그것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라는 좁고 그러니까 그 이상의 2차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정말 많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좀 인지했으면 좋겠어요. 당연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버리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모순적인데 분명히 필요한 건 맞는데 이게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른 생물들에게 위협이 되고 지구온난화를 더욱더 가속화시키니까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도시 자체를 봉쇄하고 공장 자체를 다 쉬게 하면서 한동안 대기질이 정말 좋았다고 해요. 그렇게만 된다면 솔직히 경제적으로는 정세계가 다 타격을 받지만은 잠시라도 그 지구가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겠죠. 근데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또 안 오리라는 법은 없어요. 이 바이러스가 또 안 오리라는 법은 더 앞으로 강력한 자연재해랑 강력한 바이러스가 찾아올 텐데 인간으로서 내가 무조건 소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제는 인간으로서 무조건적인 경제 발전이나 기술에 대한 진보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과 가까워지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의 어떤 시민의식이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그런 2차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요. 오로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음을 말씀드려요. 감사합니다.